안녕하십니까 X기적 대표 안호선입니다 X기적 대표 안호선입니다 제가 서울역에 우연히 갔다가 노숙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에게 이입자를 주면 좋겠다는 간 대란이 확대되어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X기적 대표 안호선입니다 O-인력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를 찾는 구직자들은 평평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줍니다. 보인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바로바로 배치할 수 있는 신속성이 있습니다. 저희 O-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자리와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을 배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